시간이 좀 있죠? 네, 잠깐만. 2월 이상 앞당겨 미리 받아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면 그 누구도 우리를 넘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간절히 바라지만 위협에는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핵무기로 우리와 세계의 안전과 평화를 위협하는 것이야말로 북한 체제를 가장 위협하는 일임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대화와 평화의 길을 외면하고 군사적 위협과 도발을 감행한다면 대한민국은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양한 국제 경험을 갖게 해줄 연수와 북한 측에 의해석은 국제회사에 의해석은 확인되지 않게 하는 것으로 봐서는 아마 내부적인 발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공개적으로 발표된 적은 없다는 겁니다. 또한 어떤 도발에 대해서도 조기의 대응 내지는 응징할 수 있도록 작전적 측면에서 완벽한 군사적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조금 전인 아침 9시 30분에도 해사단 국방통신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북한 선박도 현재 각국 해상 항모대를 통해서 특이사항 없이 문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해역에는 두 척의 북한 선박이 운행 중에 있습니다. 국제선Af Bueno 우리 해외가 현재 공개사였고 중국이 어느 정도의 인간에 이 해외가 선언이 주행될 수도 지지수 이 언론 발표 문에는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고 안보리의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 조치를 요청하는 한편 북한의 핵폭위와 조속한 육자회담 복귀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길 것입니다. 한국의 핵폭위와 조선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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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핵폭위와 조선을 통해